이번 주는 홈런주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고요. 또 신규로 관심을 둘만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일단 지난주에 잠깐 제가 공개해드렸는데 2주 전부터 저도 똑같이 1억의 포트를 가지고 홈런주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실제 편입해서 매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전체 비중은 100%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어제죠. 어제. 지금 전체 자산을 보시게 되면 지금 한 1억 100만 원 정도. 전체 1억으로 스타트를 해서 전체 자산은 한 120만 원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종목도 있고요. 일부 손실이 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원칙에 따라서 수익이 목표가에 도달한 것은 매도 처리하고 또 손절가 거의 한 5% 이상 10%대의 손실 우려가 있으면 매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목표가나 손절가에 옮겨 없는데 이번 주에 몇 가지 종목 매매한 게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두 번 정도 매매를 했었는데요. 한 100만 원 정도 이익 실현을 했는데 월요일과 어제 두 종목에 대한 매매가 있었는데 첫 번째 종목은 초록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천 원 이하 따에서 매수 쪽 의견을 여러 번 제시해 드렸는데 3월 23일 날 오전경이죠. 갑자기 3,200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3,200원 부근에서 비중이 지금 그 당시에 한 30% 비중이 있었는데 10% 비중을 차익 실현하면서 일부 월요일에 한 50만 원 정도 이익 실현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매매가 있었습니다. 61선 부근 지지, 또 밑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108만 4천 원에 10% 매수를 했다가 어제 장중에 114만 5천 원, 5.6% 수익을 내고 일단은 종목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단기적으로 고점보 정도로 반등이 보였기 때문에 어제 5.6%로 이익 실현을 하고 종목을 바꿨습니다. 지난주 소개시켰던 종목 중에 코롱플러스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하기 위해서 일부 매매를 했고요. 나머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매매 포인트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유 주식을 활용해서 옵션 투자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장 더 이상 바닥이 나오지 않, 바닥의 일부 확인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옵션을 매수하거나 매도해서 매매를 같이 병행하는데요. 주식은 1억 정도 규모로, 옵션 매매는 한 5천만 원 규모로 매매를 하는데 어제 그제 지수가 약간 바닥에서 일시적인 급반등 형태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규모로 매매를 해서 또 일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익이 나는 자금은 주식 계좌로 옮겨서 또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트에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리고요. 신규로 홈런주 볼 만한 종목들 먼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관심 있게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아차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11% 성장을 했고요. 금년도 2012년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30% 이상의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K시리즈에 대한 K9 이런 것도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모멘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여타 부진한 종목이 있다고 하게 되면 자동차 본주로 매매를 하자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틴크웨어라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지만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내비게이션 업체인데 최근에는 통신과 연동된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이런 쪽에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블랙박스 사업과 관련돼서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상당히 턴 어라운드 되고 또 중국 시장에 내비게이션 진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차트의 위치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매매 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아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현대차는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기아차는 내일이죠. 내일 발표를 할 예정인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 좀 다르게 지금 가격의 움직임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수금적으로는 기관의 국민들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시장은 하락하지만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일정 숨을 고르기 때문에 상승하고 숨이 고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작년 11월에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탈가 지난번 고점이죠. 이런 가격대를 보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중에도 일부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 21선 자리에 온다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오늘 7만 9천 6백 원에 끝났는데 8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하자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7만 7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팅크웨어인데요. 팅크웨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좀 큰 그림으로 팅크웨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월봉의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전체 작년 4, 4분기부터 해가지고 큰 폭의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과 다르게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지난달에 조종을 보였는데 조종을 보일 때는 거래가 축소되는 그리고 거래량이 좀 죽죠.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계속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봉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오르고 일정 조종을 주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기관자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기관은 계속 실적과 연동돼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 번 이렇게 조종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21선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종권에서 오히려 매수 공략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하단부에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2만 1천 원 밑에서 조종시마다 분할 매수 쪽으로 대응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가는 오늘 2만 9백 원에 끝났지만 2만 5백 원 이하 조종시 매수 의견 드리고 목표가는 2만 3천 5백 원 지난번 고점부 정도를 일단 1차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만 9천 원 정도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에는 담아 있지 않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삼성생명과 삼성테크닉이 있었는데 두 종목도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종목 다 지금 조종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로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전에 삼성테크인에 대해서 61선 부근에서는 매수 공략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부정적이었지만 오히려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이 상상이 좋다 또 2분기도 좋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6만 5천 원대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 공략하자.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일정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종 파당이 나오게 되면 그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난번 제시해 드렸던 7만 3천 원 목표가 그대로 가셔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업종 중에 지난주에 삼성생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관의 국인이 쌍끄리로 매수하는 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금융주를 공략하시는 분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관의 국인들이 지금 동시적으로 거의 쓸어 담는 식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5월, 6월 MSCI 선중국지수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큰 폭의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주식은 꼭 담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편입을 만일에 못하셨다면 제가 어제도 장중해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제는 매수하지 마시고 9만 9천 원 이하 9만 9천 원 이하 때부터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높여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 조정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져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한 번 더 빠진다고 하게 되면 일부 21소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전략 지난번에 9만 4천 원 이하 매수를 말씀드리고 10만 5천 원 단기 목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9만 7천 5백 원 이런 자리 9만 7천 5백 원 밑에 자리라고 하게 되면 내려온다면 이거는 금융업종 중에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계속 방송이 끝나게 되면 10시에 리치맵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방송을 매주 목요일 또 일요일날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많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홈런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와 또 이번주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센 홈페이지 배너 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렇게 참여하셔도 되고요. 또 인터넷에서 리치맵이라고 치시게 되면 사이트 주소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날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목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uzyk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